각 지역 대표 음식들 이거 어제도 오쇼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안 했었거든요 전라도 대표, 경상도 대표, 강원도 대표 경기도는 없나요? 미안하지만 식문화에 있어서는 경기도는 좀 빠져라 이건 좀 미안하지만 음식문화는 좀 빠져 경기도는 자 이거 봅시다 전라도 나주곰탕이죠 나주곰탕 그냥 일반 곰탕이랑 다른 점은 국물이 뽀얗죠 국물이 진짜 뽀얗다 그리고 이제 삭힌 홍어 사막인데 홍어를 약간 혐오 음식으로만 여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나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음식 꼰대 가 되겠지만 이 홍어가 맛있어지는 나이가 있어요 네 그때까지 계속 혐오하다가 계속 혐오하다가 언제 어느날 기가 막힌 홍어를 여러분들이 입에다 넣고 맛을 볼 날이 평생 운이 좋으면 있을 거예요 그때 묵은지 보쌈 보쌈 홍어 삼합 그대로 싸가지고 네 먹고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 홍어 좋아했네 진짜로 이런 맛 처음이야 정말이야 진짜 홍어는 한번 어 아직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자 다음 화순 사평기정 떡 이거는 잘 모르겠고 화순의 흑두부 여수 돌게장 별로 공감 안 가 사실 뭐 두부는 두부는 두부지 두부는 사실 강원도한테 안 되긴 하지 초당 순두부 비할 바가 안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여수 돌게장 돌게 갖다가 이제 당근은 돌게장인데 많이 짜죠 네 전 다 먹어봤습니다 전라도 사람으로서 여수 이제 서대회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음식 진짜 많을 거예요 저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처음 보는 음식 굉장히 많네요 여수 하모유비기 하모유비기는 뭐야 금풍생이구이 야play 구이 애호박 숭덩숭덩 썰어넣고 거기다가 돼지고기 그냥 야... 칼칼하니 맛있죠? 광주 송정 떡갈비 그리고 영광 법성포 굴비 정식 굴비는 솔직한 말로 좀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 굴비는 좀...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가지고 진짜 먹기가 겁나는 음식이야 진짜 너무 비싸서 무안의 집불구이 꼬막은 진짜 못참지 지금까지 쭉 나열된 음식 중에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고 뭔가 한번 지금 접해본 음식들은 전라도에서만 머물지 않고 많이 퍼져나갔다는 뜻이야 그만큼 맛의 포텐이 다른 지역까지도 뻗쳐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꼬막 정식은 못참지 진짜 맛있죠 네 보성의 또 녹차 떡갈비 보성 양탕 진도 굴물회 해남 떡갈비 순천 짱뚱어탕 신안의 민어회 목포의 홍탁 삼합 목포의 홍탁 삼합 세발낙지 목포에 사는 저도 목포 출신이지만 목포 진짜 유명한 최고의 아웃풋은 박나래 님이고 박나래 님 제 친구 친누나예요 제 친구가 박성주고 얼마 전에 그 나 혼자 산다 나왔더라고 박나래 누나랑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나오더라고 실제 친구임 근데 이 진짜 목포 살 때는 세발낙지를 정말 되게 자주 먹는데 그냥 주머니에서 막 나와 세발낙지가 아니 진짜로 심심하면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세발낙지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한잔 좀 먹고 약간 거의 그 정도야 약간 제주도의 귤 같은 느낌 목포에 살면 세발낙지 먹을 일이 진짜 많죠 완도의 전복요리 담양 대통밥 담양의 창평국밥 떡갈비가 참 많네 지역 전통요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뭐 먹어볼 수 있을 법한 요리 이름들이지 근데 이제 지역에 특색이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맛이 조금 다르긴 다를 거예요 그죠? 제가 좀 목포사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탕탕에 탕탕에 영암에 있는 육낙지 육회랑 낙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 쓱 뿌리고 그 위에다 깨 그냥 잔뜩 뿌린 다음에 거기다 이제 오이채 좀 썰어 놓고 무채 같은 거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냥 중식도로 후들기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조사버린 예 제 유튜브 채널에도 있을 거예요 예 링크 좀 주세요 예 어 요거는 내가 꼭 추천해주고 싶은 음 육회 탕탕이 여기서 먹는 거랑 다르지 목포에서 먹는 거랑 진짜 오리지널이랑은 좀 확실히 달라 에이 뭐가 달라 그냥 수산시장에서 낙지 하나 사갖고 어 주변에 그냥 저 육회 갓 잡은 육회 그냥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레시피로 그렇게 만들면은 맛이 똑같지 뭘 굳이 목포까지 가서 먹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인정할게요 아니 왜 이렇게 늦어요? 영상 두 갠데 일종이 두 갠데 어 근데 나 뒷부분에 있어 오케이 네 하고 있던 그 형 안녕하세요 안녕 일단 이유가 있다 아 미쳤다 여기 야 이거거든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김치도 이거 봐 그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미역국부터 좀 먹고 먹으라고 하더라고 응 와 더 좀 먹고 먹으라고 하더라고 응 와 와 와 진짜 귀엽네 이거 김치도 이거 누군지 이거 상단날에서 여기 올 줄 몰라서 택시를 탔는데 너네 하단목걸이로 가야라고 하니까 네비 다치고 오시더라고 그리고 말을 하는 이거 드시려면은 그 저 충고네 어머니가 하는 곳인데 가격이 특대가 89,000원 쇠고기, 전복, 낙지, 탕탕이 예 전복 넣고 쇠고기 넣고 낙지 넣고 낙지 넣고 해가지고 탕탕이 해주는데 특대가 89,000원 예 가격이 좀 있죠 근데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 나오는 찬들 보면은 미역국 또 저 밑반찬들이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저 조기도 주시고 맛있지 조기조기 어 진짜 맛있었지 라이프야 여기 여기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음식은 전라도야 전주 콩나물국밥도 이제 24시 그 가맹점으로 전국에 너무 많아 어 신도시에 꼭 있는 곳은 전주 콩나물국밥이야 이게 왜 있는 줄 알아 여기 여기 제일 많이 그 오시는 손님들이 내가 알기로 대리기사분들 대리기사분들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 여기 많이 오시지 왜냐면은 많이 남겨먹을 수 있거든 진짜 인건비 외에 거의 들어간 돈이 많지가 않아 왜냐면 콩나물이 싸잖아 아 근데 요즘 콩나물국밥 하나 6,500원 그냥 기본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또 다른 것들 좀 추가되고 김치 콩나물국밥 이렇게 해보면 7,500원까지도 가더라고 그래도 9,000원까지는 안 가는게 전주 콩나물국밥이죠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막상 먹고 나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돈 주고 먹을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 어 처음에 옆에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냥 저 빅맥 세트 하나 먹는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 정도야 그만큼 국물은 맛있긴 한데 뭔가 이게 좀 국밥을 먹었을 때 그 든든함은 덜한게 바로 전주 콩나물국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비빔밥 이게 나는 참 올려치기 많이 된 음식이라고 생각해 전주 많이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주가갖고 이제 뭐 전주가면 야 비빔밥 꼭 먹어봐야되 하는데 그닥 뭐 이렇게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 그냥 육회 때려놓고 이것저것 나물 갖다 넣어가지고 어 저 참기름 말고 들기름 잘 그 만든 그 들기름 갖다가 이렇게 들기름을 겁나 자랑해 어 사실 들기름이 생명이긴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특제 무슨 뭐 비빔장 하는데 뭐 뭐 고추장이랑 뭐 매실액이랑 뭐 이거저거 섞었겠죠 예 근데 그닥 대단한 맛의 포태는 없다고 봐요 전주비빔밥이라는게 예 그죠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어 저 그냥 아무데서나 드셔도 뭐 괜찮은거에요 전주비빔밥 뭐 그렇게 막 뭐 대단한게 아니야 어 자 다음에 이제 남원추어탕이에요 남원추어탕 남원이 나는 저 강원도나 이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전라도 쪽이었구나 어 남원추어탕 추어탕 남원추어탕도 사실 전국으로 많이 뻗쳐 가긴 했죠 가맹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남원추어탕 치면은 뭐 우리 동네 하나씩은 있을 법한 그런 음식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뭐 굳이 찾아서 먹진 않죠 추어탕 애매한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각 탕 요리들 중에서도 애매한 지점에 있어 왜냐면은 선택지가 너무 많거든 뭐 뼈에 장국도 있고 응 순댓국밥도 있고 돼지국밥도 있고 여러 국밥들인데 굳이 추어탕집을 찾아가서 먹는다 어 미꾸라지 이렇게 갈아갖고 나온 요걸 먹는다 굳이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죠 가끔 뭐 먹을만하다 근데 내 돈 주고 먹진 않는다 전라도 였습니다 전라도 예 자 이제 경상도분들 또 엄청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셨던 경상도입니다 경상도분들 또 많이 계시니까 예 경상도 두개지에 갑시다 경상도 과메기 아 과메기 글쎄요 제가 전라도라서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거 뭐 곱창김 같은 거에다가 저 이거 뭐죠 예 요거 저 저 마늘 이거 뭐라 그러냐 마늘종 마늘종 넣어갖고 뭐 특제 소스에다가 이렇게 과메기 넣어갖고 쌈 싸갖고 먹는데 어 저는 뭔가 식감도 이상하더라구요 왜냐면 이제 쌈 싸서 먹는데 보통 우리가 쌈 싸서 먹으면 이제 보통 그 질감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과메기는 어 뭔가 이제 그 쥐포 같은 식감도 좀 있고 질겅질겅 거리는데 그걸 계속 씹다 보면은 어 뭐 되게 고소한 기름 맛이 난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 저도 과메기 도전 많이 해봤거든요 어 그래요 자 다음은 이제 남의 멸치 쌈밥 와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정말 맛있어 보인다 멸치 쌈밥 멸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린 멸치 그 전에 멸치 잡아다가 이렇게 그 네모난 짝에다가 나무 짝에다가 이렇게 한번 삶아갖고 이렇게 딱 그 짝으로 놓거든요 그거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 딱 집어갖고 먹어봐도 엄청 맛있어 간도 딱 좋고 비 하나도 안 비려 진짜 일도 안 비려 이거 엄청 맛있어 한국 부근에서 이거 먹어본 사람들은 알거야 멸치가 엄청 맛있다는 것을 말리기 전 상태에 한번 삶은 이 멸치는 거기다가 이제 양념장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밥이랑 고추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데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밥도둑일 듯 아 요거 인정입니다 네 킹정 거제 뽈락구이 참 저는 이거 좀 비판하고 싶은게 한국의 생선구이들이 좀 다양하지가 않아 참 그 서양 음식이 훨씬 더 발달됐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문화사대주의가 아니라 서양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 생선들로 하는 요리들이 굉장히 고급지게 잘 만들어 어 일단 칼집 내가지고 그 위에다 레몬즙 싹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 어 정말 하나의 요리처럼 먹거든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생선구이 먹으면 놀래 자빠져 어 비주얼이 너무 별로잖아 솔직히 영국 음식 중에서도 PCN 칩스라 그래가지고 막 되게 약간 인터넷에서 짤로 돌아다니는 약간 좀 혐오스러운 그런 비주얼로 있는 그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지 네 조금만 좀 이제 그 어쩔 수 없지 특성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 산면이 바다이기도 하고 흔하디 흔한 생선 같다가 뭐 대단한 요리 방법이 있었겠어요 네 그냥 구워 먹는거지 자 안동의 헛재사밥 음 넘어갈게요 이런거 네 봉화 송이돌솥밥 아 근데 이 송이는 조금 자연산 송이는 조금 다르게 다뤄야 될 카테고리긴 해 송이는 진짜 자연산 송이 먹어보면은 그 향부터가 달라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좀 접하기 힘든거라서 자연산 송이 자체가 어 청송의 닭불고기 넘어갈게요 안동 찜닭 진짜 그 베스트셀러 나왔다 경상도 있구나 안동이 안동 찜닭도 정말 전국 각지로 엄청 퍼진 음식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찜닭이 한때 엄청 유행했었어요 지금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찜닭 진짜 한때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이 간장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에다가 야채들 순덩순덩 썰어놓고 그 상태에서 잘 쪄가지고 나오고 거기다가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당면 밥 위에다 얹어가지고 당면 좀 빨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밥에다가 비벼먹으면 정말 맛있는게 안동 찜닭이죠 안동 찜닭에 들어있는 당근이야말로 정말 당근 요리 중에 당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면 좀 먹을만한데 당근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카레에 들어가는 당근 여러 요리의 당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익힌 당근 중에서 가장 최고봉 맛있는 당근이 바로 찜닭에 들어가 있는 당근이죠 네 저는 괜찮더라구요 저 당근 저도 별로 안좋아하는데 찜닭에 들어가 있는 당근은 아 괜찮다 마치 그 고등어조림에 들어가 있는 무같은 느낌이야 국물 싹 배어있어가지고 잘하는 집은 정말 잘하더라구요 안동 찜닭은 다 달라 경상도 였구나 안동이 처음 알았어 쪼림닭 넘어갈게요 이런건 딱 봐도 그냥 저기야 그 저 뭐냐 그 치킨 브랜드 중에 이런식으로 나오는거 있잖아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지코바 같은 느낌이야 지코바가 여기서 아이디 얻었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훌랄라 같은 느낌 어 맞아 맞아 안동의 간고등어 정식 요거는 노인정학계요 요거 노인정학계 고등어 구이가 뭐 이렇게 막 포텐이 확 높은건 아니야 어 그리고 굳이 국산 고등어보다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진짜지 진짜 백이지 어 굳이 이걸 먹으러 안동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안동엔 찜닭 있으니까 약간 어 끼워팔기 느낌 좀 있다 어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고등어도 괜찮아 신선하고 당연히 어 우리나라 이제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진짜 그 남해안이나 동해안에서 잡은 이 고등어 정말 신선하고 맛있죠 근데 노르웨이 고등어는 빵부터가 달라 빵이 크다라는 거는 이제 몸통 자체가 엄청 굵어 어 단단하고 어 그래서 노르웨이 고등어가 좀 더 괜찮다 예 낚시하시는 분들이 진짜 쓰는 용어예요 어 이거 빵이 크네 어 봉화 솔잎불고기 넘어갈게요 의령의 메밀소바 에이 에이 메밀소바 나 솔직히 밀면은 인정하겠는데 메밀소바는 사실 저 저기지 아 지금 왜 경상도는 다 인정하지 경상도를 아니 왜왜왜왜 아니 나도 전라도 음식 중에 인정 안하는 음식들 많았어 내가 경상도라고 뭐 지역 색깔 넣어가지고 아니 이게 굳이 야 너 물어볼게 너 의령까지 메밀소바 먹으러 갈래? 안가죠 김해 뒷고기 뒷고기도 뭐 여기저기 많이 퍼져갖고 사실 뭐 뒷고기 뭐 주먹고기라 그러죠 예 뭐 볼살이랑 덜밀살이랑 이런 것들 갖다 파는 건데 요거를 이제 김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딱 보이네요 파절이에다가 이제 저 돌판에다가 뒷고기 굽고 그 위에다 파절이 올려가지고 어 파가 이제 파 향이 잘 스며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인정 안할게요 고성의 하모회 이거 뭐야? 하모회가 뭐야? 안하고 같은데 넘어갈게요 청도추어탕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추어탕은 남원입니다 청도추어탕은 딱 봐도 좀 기괴하네요 비주얼이 왜냐면 이 시래기나 이런 뭐 배추나 이런 것들 뭐 좋긴 한데 국물이 맑으니까 좀 굉장히 비주얼이 좀 그렇다 아 청도는 소싸움 아니에요? 하동 제첩국 아 이거는 진짜 인정할게요 진짜 인정 제첩국 국물 맑은 거 봐 어 이거는 그냥 이제 약이지 약 예 이거 그냥 십전대보탕이죠 이게 이거 갓 나온 제첩국 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 아침에 그냥 탁 잡아갖고 호로록 마시면 야 이거 그냥 보약이죠 보약 예 국물 뽀얘진 거 봐 아 제첩국 인정이야 어 또 내가 또 빨아줄 땐 빨아주잖아 산청 피리찜은 뭐야? 피라미 찐 거 아니에요? 피라미는 뭔데? 피라미 민물고기 피리? 저도 몰라요 정상도 있는데 너무 생소한데 피리찜 피라미라는 음 저기 그 피라미라는 게 있나봐 피라미 아 자버잖아 자버 자버는 갈아가지고 저 어죽 먹어야지 어죽은 이따 강원도 편에 나오겠지만 어 근본 없네요 용궁순대 용궁순대 아 근데 솔직한 말로 순대는 너무 병천인 것 같아 나는 네노라는 네노라는 그 각 지역의 특색을 갖춘 순대들이 많은데 순대는 솔직히 나는 병천인 것 같아 함양 함양 아니 갈비찜 이거는 뭐 당연한 인정이죠 소갈비 갖다가 찌면은 맛없는 게 뭐가 있어 이건 뭘 해도 맛있어 그냥 요거 갈비 한 대 그냥 라면에다 끓여 먹어도 맛있어 갈비찜 너무 사기라 아 야 청도에서 미나리 삼겹살이 나왔구나 아 청도는 이런 게 진짜지 아 삼겹살에 미나리 진짜 미쳤죠 너무 잘 어울리지 예 미나리 생으로 먹어도 좋고 피도 맑게 해주고 거기다 돼지 기름 이제 거기다가 미나리 삼겹살 위에다 얹어가지고 딱 그거 구워서 먹으면은 뒤지죠 그거 의성 마늘통닭 마늘통닭이 의성에서 먼저 시작됐군요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근본이 있다 예천 오징어 불고기 하동 은어밥 참개 가리장 와 별개 다 있다 경상도도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네 대구의 중화비빔밥 이거는 좀 빼는 게 어떨까요 중국집에서 이제 좀 남은 해산물 이제 저 오징어나 쭈꾸미나 이런 것들 이제 뭐 야채 막 쓸어놓은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좀 맛있게 개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중화비빔밥인데 중화비빔밥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대구에서 대표 음식으로 내놓기에는 좀 그래 대구는 좋은 맛있고 좋은 음식 얼마나 많은데 아 안 먹어봐서 그렇다고? 대구의 중화비빔밥이 그렇게 유명해? 아 진짜? 아 대구가 좀 근본 있게 하나보네 중화비빔밥을 어 진짜요? 어 전 청라에서 먹을게요 아 드디어 나왔다 밀양식 돼지국밥 국밥은 진짜 이게 경상도 못 따라간다 정말로 어 근데 이 안에서도 좀 약간 파벌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 부산 돼지국밥 밀양식 돼지국밥 어데? 밀양? 밀양아들이 뭐 돼지국밥 같다만 뭐 어? 한마디씩 거둬노 어이? 장난하나 어이? 장난하나 국밥은 막 부산 아이가 어이? 팔팔 끓는 돼지국밥의 정구지 막 막 세리너가 어? 비비안 무문 그거이 국밥이지 어 안글나 밀양아들이 국밥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아니야? 아 대구는 그래 대구는 막창이야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끼어 팔기고 대구는 막창이지 진짜로 작년에 바이크 타갖고 바이크 타고 대구 가가지고 투어가갖고 내가 먹었거든 그냥 아무 집이나 갔어 그냥 널린 곳이 막창이야 어 널린 곳이 막창구이집인데 그냥 아무 집이나 갔거든 근데 이제 첫 막창을 먹자마자 난 놀래 자빠졌어 이거 이거 대구분들 들으면은 약간 좀 이제 어깨 올라갈 만한 그런 진짜 대구 대구뽕이 이제 차오르겠지만 막창은 솔직히 진짜 범접할 수가 없어 모르겠어 그냥 서울이건 어디건 막창구이집은 진짜 많잖아 근데 대구에서 먹는 이 맛이 안 나 절대 안 나 엄청 뭐 어렵나? 아니면 대구 지역에서만 이렇게 막창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특별한 뭐가 있나? 미쳤던데 막창이 그 정도라고? 어 진짜 그 정도야 대구 막창 먹으러 가도 돼 내가 이건 진짜로 추천할게 대구는 막창 먹으러 서울에서 가도 돼 뭔 짓을 하나 봐 막창에다가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뭐 일단 잡내 일단 안 나고 식감 그냥 꼬들꼬들해가지고 미쳤다니까 거의 소양구이 되게 잘 만든 소양구이 정도의 식감 어 입에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날 정도 졸라 금분 있고 그 겉바 속촉에다가 어 진짜 맛있어 막창구이는 나 진짜 인정할게 음 거기 막창구이에다 찍어먹는 그 소스가 말 안되더라 어 아 억바가 아니야 이거 진짜로 대구 막창 먹어본 사람들은 알거야 네 코트 형이 대구 빨아져서 맛 쌓을 것 같놈 아니 근데 이 막창은 진짜 맛있어 아니 내가 진짜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의 막창이었어 인생 막창 근데 그 인생 막창도 너무 근본 없지 않아? 바이크 타고 가가지고 숙소 잡고 너무 피곤해 야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 데 없냐? 야 이제 가봐 가봐 저기 뭐 있어? 막창구이 집인데요 형님 야 가자 가자 가서 먹었는데 먹자마자 그냥 바로 확 입에서 그냥 터지더라고 막 어 내가 먹었던 그 막창구이 그거 그 카페에다가 올렸을걸? 사진? 어 음 뭉튀기 아 뭉튀기도 근데 솔직한 말로 이건 내가 좀 노인정 어 대구에서 뭉튀기 잘하는데 이거 장빨이야 어 내가 막창은 인정하지만 뭉튀기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 막창을 굶고 그 막창 자체의 그 음식 소재 자체도 말도 안되게 재료가 너무 좋았거든 근데 대구 뭉튀기 같은 경우는 어 진짜 잘하는 집이 한두 군데 있겠지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어 뭉튀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 우둔살 있잖아 그걸 굉장히 지방기가 일도 없이 강원도도 빨아주시더래요 아주 아주 날카로운 그 칼로 지방을 싹 다 걷어내 정말 무슨 정말 그 어느 정도냐면 그 뭐라 그러지? 사람 결벽증 있는 수준으로 지방질이 아이없게끔 그냥 싹 다 그냥 손질을 해버려 근막제거뿐만 아니라 지방질을 아예 없게 해버려 대구 뭉튀기 손질하는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음 맞네 고기를 썰었을 때 안 떨어지고 찰지게 안 떨어지려면 독주 조간지 24시간 안에 사용해야 돼요 이게 24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찰지가 없어서 떨어집니다 진짜로 이게 부위는 보신만시켜서 기름 한 점 없죠 진짜로 네 색깔 진하죠 이게 소고기입니다 여러분 뭉튀 뭉튀 썰어서 뭉튀기 이렇게 진한 색깔이 나오는 부위는 대부분 뭐냐면 운동량이 많은 부위입니다 소가 어디가 운동량이 제일 많을까요? 이 소는 바깥 나면 어디에 힘을 주게? 엉덩이 힘을 주게 지방이 거의 없지 소에 엉덩이 뭉튀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둔쌀이라고 하는데 설명 다 했을래 먹겠습니다 대구 뭉튀기 솔직히 실망했어 대구 여행의 목적이 사실 뭉튀기 먹기였거든 맛있었어 반찬도 여러 개 나오긴 했고 확실히 신선하고 기름장 찍으니까 꽤 괜찮긴 했는데 주문한 순서대로 안 나오고 오락가락에 한... 음... 여...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자입니다 여기는 대구 북성로 향촌동 대구 뭉튀기 최초 발원지 동네입니다 아 여기가 진짜 근본 있는 곳이네 어... 저 빛깔이 나와야돼 거의 육포빛깔? 여기 와서 뭉튀기를 안 먹으면 안되지 아 손질 제대로 했네 우와... 이거 두껍다 이제 차례차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참기름을 샤아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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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 해도 잘 져보이는 대구 뭉튀기 샤아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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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역대급 뭉튀기 맛집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가격은 3만원이었구요 자리에 앉으면 다양한 밑반찬을 주시는데 저는 등골을 시킬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본찬으로 한 천혁 등골이 나오더라구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소주 한잔 따라주고 등골 소금찹찹 찍어서 먹어봤더니 우와... 너무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소주 한잔 따라주고 간먹고 소주 따라주고 천혁 먹고 소주 따라주니까 뭉튀기가 나왔어요 비주얼 진짜 대박이죠? 이거 뒤집어도 이렇게 뒤집어도 안떨어져요 너무 신나서 흔들어주고 소주 따라주... 근데... 글쎄 그... 저짓을 누가... 약간 좀 그 샤머니즘 같은 느낌이야 약간 좀 그...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 누가 먼저 했을까? 접시에다가 뭉튀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안 떨어지게끔 쫙 붙인 다음에 자 봐봐 이만큼 찰기가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만큼 쫀득쫀득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 맛이랑 크게 연계되는 느낌은 없다고 봐 나는 어... 그치? 이거 사진 단톡방에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지워볼게요 음... 여기 작년 2월달에 가지고... 대구 뭉튀기에 어... 뒤집어서 안... 우와 이거 나왔다 대구 납작만두 요거는 참 이상한 음식이야 어... 좀 이상한 음식인데 대구분들이 약간 어... 좀 신기 불편할 수 있어 진짜 이상한 음식이 맞아 근데 맛있어 결론은 맛있어 되게 얇은 그... 피에다가 안에 뭐... 내용물이 거의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납작만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건데 쓰읍... 어... 좀 특이하더라 어... 음... 별거 아닌데 계속 먹게 되는 근데 대구는 내가 딱 봤을 때 소스를 잘한다 막창구이에 찍어먹는 그 막장 소스 어... 대구 뭉튀기에 이제 찍어먹는 그... 저... 소스도 그러고 소스를 잘하네 어... 불고기나 뭐... 언양불고기도 많이 들어봤어 언양불고기 음... 고래고기 진짜 이거는 정말 딥하다 고래고기 뭐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정말 약간 미스테리한 그... 미지의 음식 같아 고래고기는 정말 미지의 음식이라고 생각해 먹어본 사람들마다 다 평이 달라 어... 어... 아 밀면 나왔다 부산 밀면은 어... 그... 냉면 육수...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진짜 특이하더라 정말 쫀쫀하고 그... 딴딴한 쫄면... 아니야 쫄면 느낌도 아니고 이게 진짜 어... 땡땡한 그... 밀면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냉면 소스에다가 여러가지 고명 그리고 장이 있지 딱 이제 비벼가지고 한 젓가락 먹는데 이야... 오묘하더라 정말... 맛있더라고 어... 밀면 괜찮아 나는... 함흥냉면 먹을래 밀면 먹을래 그럼 나는 밀면 먹겠어 어... 부산 낙곱새 부산 낙곱새 낙곱새는 솔직히 노인정이야 어... 낙곱새는... 글쎄... 최초로 많이 먹고 여기서 이제 퍼져가지고 이게 뭐 여러... 배달... 이거는 왜 이 음식이 좀 가치가 떨어졌냐면 낙곱새 배달점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 같아 낙곱새가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와... 여기저기 퍼져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어... 좀 그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야 그치? 비조리로 그거 맞아 맞아 낙곱새의 새가 새우야 낙지 곱창 새우 근데... 배달점들에서 너무 낙곱새를 개같이 남발하는 바람에 낙지도 냉동낙지 곱창도... 그냥... 저... 곱창도 아니야 곱창도 아니고 사실 대창이 들어가 어... 그 기름기 뒤지는 부위 있잖아 어... 거기다가 이제 그... 칵테일 새우 쳐 집어넣고 그러고 이제 낙곱새라고 얘기하는 건데 약간... 약간... 기만의 음식 같은 느낌이고 3만원 정도... 이상... 3만 2천원? 그 정도 이상 줘야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돈 씨야 그 돈이면 씨발 뼈에 장국을 먹겠다 감자탕을 먹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만큼 낙곱새는 남발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먹어보고 이거에 대한 평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개떡? 어...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누가 먹어? 이거... 어? 이거 뭐야? 연잎에... 연잎 같은데? 연잎에다가... 아... 아... 딸피 전용 음식인가? 딸피들이 좋아해? 아... 아... 그래? 어... 근데 또 이거에 대한 추억이 있는 그 어르신들도 많을 거야 어... 전쟁통에 진짜 가난할 때 이렇게... 어? 연잎에다 쌓아놓고 있다가 같이 논아먹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 네... 자... 오드레기 아... 오드레기는 먹어봤거든요? 그냥 이제 좀 되게 찔긴 어... 찔긴 그 소의 그... 어디... 힘줄인가? 그거야 힘줄이야 힘줄 그냥 그래 근데... 아... 아... 그리고 대구 똥집 튀김 음... 닭똥집 갖다 튀겨갖고 근데 대구는 또 다를 것 같아 장을 워낙 잘하니까 소스를 워낙 잘하니까 자... 영덕에 대게찜 음... 영덕에 대게찜 음... 영덕에 대게찜 이거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고 특히... 이렇게... 개요리 먹고 나면은 항상 뭐... 볶음밥을 개딱지에다 이렇게 해서 주는데 나 이거 약간 그냥 뭐... 상술 같아 어... 무슨... 참치집 참치 눈물 좀 아냐 아무 의미 없는 짓 같아 이거 어... 아무 의미 없는 짓 개딱지에다 밥 넣어갖고 먹으면 오히려 먹기 개불편해 그... 간장게장도 마찬가지야 아이콘님 고맙습니다 간장게장도 마찬가지야 밥 넣어갖고 거기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잘 떠지지도 않고 드럽게 짜기나 짜고 어... 이제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어... 그냥 좀 데코 같은 느낌이겠지 데코레이션 같은 느낌 음... 대게찜은 사실 진짜 그돈씨라고 생각해 네... 의령 소고기국밥 음... 소고기국밥은 워낙 잘하는 데가 많고 또 양평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치울게요 네... 통영 충무김밥 아... 아... 이게 좀 약간... 이 충무김밥이 오명이 많이 저... 그... 뒤집어쓴 그런 충무김밥 하면 이제 거의 사람들이 이제 창렬이라고 생각해 음... 창렬김밥으로 생각하지 충무김밥 이꼬르 창렬 어... 창렬김밥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징어가 엄청 비싸졌어 오징어가 오징어가 중국 어선들이 다 잡아가는 바람에 지금 오징어가 금징어 됐어 금징어 금값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그 오징... 아닌데 나 최근에 뭐 떡볶이 시키는데 오징어 튀김 얼마 안하던데 그 오징어는 오징어가 아니야 훈볼트 오징어라 그래가지고 대왕 오징어 있어 어... 어... 크기가 이따심하네 두껍고 되게 질겨 어... 그 몸에서 나오는 진액... 그... 진액질이라 그러나 어... 엄청 많이 나와 점액질 같은 것도 그거 갖다 빨래 그... 저... 빨래 뭐라고 빨래판에다 그냥 갖다 막 뒤지게 빨아야돼 밀가루 졸라 쏟아갖고 손질 오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얇게 얇게 해가지고 길게 늘어뜨려갖고 그거 갖다 이제 튀겨서 먹는건데 그건 오징어 튀김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시중에 접하는 그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이 아니라는거지 어... 훈볼트 오징어야 훈볼트 오징어 어... 그거 먹고 뭐 오징어 먹었다고 하면 안 돼 사실 많은 오징어 요리들이 다들 그런 식이야 훈볼트 오징어 들어가는게 또 이제 그 타코야끼 타코야끼도 마찬가지고 어... 다행이네 근데 비싸 어... 그리고 통영도다리쑥국 도다리 제철도다리 이제 통영에서 맑게 이렇게 쑥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 먹는건가봐 이게 되게 국물 굉장히 시원할 것 같네 쑥국 부산 말미잘 해운탕 매운탕 어... 말미잘을 먹나? 어... 말미잘 매운탕 특이하다 이거 어... 나왔다 나왔다 부산을 대표하는 이거 솔직히 인정할게 예 그 어딜 돌아다녀 봐도 돼지국밥을 취급하는데 그 깡통시장 부근에서 진짜 오리지널로 파는 그 돼지국밥 암뽕같은거 막 섞어주는 것도 있고 거기서 먹으면은 좀 다르더라 어... 이게 인정이야 어... 쌉인정 은근히 그리고 국물도 굉장히 맑더만 어... 다르긴 하더라 돼지국밥 어... 팔팔 끓인 그 돼지국밥에다 정구지 넣어가지고 정구지가 이제 부추거든 그거 넣어가지고 이거는 뭐 숭배할만해 어... 왜 부산 아들이 저 뭐 풀코스 한번 쏜다 하면서 그 놈의 풀코스 돼지국밥이 진짜 맛있긴 하지 인정이야 인정 흉내를 못내 약간 대구의 막창같은거야 어... 그 어디 지역에서도 흉내를 못내더라구 그리고 창원에 청동오리불고기 오리불고기 오리불고기 오리주물럭 같은건가 보네 창원 떡전어? 와... 전어를 갖다 통으로 쓸어갖고 저거 그냥 그대로 씹어먹는다는 거 아니야 오... 특이한데? 전어 보통 저렇게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쓸어 주는데 근데 떡전어는 내가 처음 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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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저기 부근에 있는 전어들은 굉장히 또 기름진... 층층층 saint 뭐 그 때가 있나봐 그 타이밍에 이렇게 떡전어를 먹나 본데? 가을철에 가을철에? 엘 오... 아닌데 씹히 땋전어라고 진짜 많이 admi とか 살! 은 그렇게도 어... 창원... 그 저기서 먹는 전어는 좀 다른가 보다 안 먹... 안 먹습니다! 산재원 끝나는 이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뿌려주고 그리고 뿌려야 돼 자... 이 아저씨 진짜 맛있게 먹잖아 야무지게 먹잖아 정글도 같다 그냥... 전어 손질하네 아... 아... 그거 또 구워먹네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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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연기가... 와... 기름진 거 봐라 저 그대로 그냥 갔다가 그냥... 대가리부터 씹어 먹어야지 전어 구이 또 기가 막히지 전어 구이 또 기가 막히지 어... 창원 아구찜? 창원 아들이 아구찜 갔다가 얘기할 그게 되나? 아구찜은 마산이지 마산이 창원이에요 그래요? 예 마창진 아니야? 마창진이 합쳐진 게 창원이에요 아니 그럼 지금 마산이라고 안 불려? 네 마산... 그러니까 이게 창원 안에 마산이 있어요 안에 어... 아... 아 그래? 마산이 따로 있는 지역이 아니야? 원래는 따로 있었는데 이제 그 지역 통합되면서 창원에... 언제 통합됐어? 10년간 됐죠 아 그러면은... 난... 어... 내가 예전에 그... 마산 가봤거든 아... 그래? 왜... 왜 합쳤어? 뭐 창원 특별무시기 자취 뭐 한다면서 합쳐 버렸어 힘이 좀 많이 약해져가지고 같이 크로스 했나보다 통합된 거예요 아... 약간 그거네 마산이 있어요 어... 익산이랑 군산이랑 합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네 어... 크로스 했네 인정 오케이 창원 미더덕 덮밥 아니 나는 약간 그런 생각 그랬지 마산에 아구찜이 유명하니까 창원이 질투해가지고 어... 우리도 할 줄 알아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왔는데 맞네 창원 아구찜으로 얘기하는 게 맞네 응 창원의 해초비빔밥 음... 요거는 비빔밥이라고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아 진짜 나 진짜 이거는 내가 좀 아닌 거 같... 토시랑 뭐 해초류들 좀 넣어갖고 저거 약간 절여놓은 거 아냐? 그 횟집 같은데 가서면 먹을 수 있는 그거 어... 이거는... 모르겠다 어... 해초는 좀 아... 나왔다 포항 사나이들의 그 진짜 가슴을 울리는 포항물의 하... 쭛쭛쭛쭛쭛쭛쭛쭛 쭛쭛쭛쭛쭛 과 매기를 널고 나서야 먹는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진짜 봐야 돼. 가맹이를 놀고 나서야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이거 봐야지. 가맹이를 다 놀고 나서야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식은 밥을 넣어 마시듯이 먹었던 우리는 포항 사나이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아 미쳤지. 포항 포항 물의 아저씨도 근황올림픽에서 다뤘어. 와 근황올림픽 4절 지린다. 아 진짜 어디까지 사람을 찾아내는 거야. 한국인의 박사였다. 야 같이 좀 한번 먹어보죠. 물에 또 드시는구나. 정정하시네 어르신. 정정하시네 어르신. 포항 물에 또 드신다. 와... 포항물에... 아 미쳤지 진짜. 저 아저씨 밖에 생각 안 나. 포항물에... 아 미쳤지 진짜. 저 아저씨 밖에 생각 안 나. 부산 냉채 족발? 이거 인정 안 할게요 네 죄송해요 진짜 이 냉채 족발은 누가 찾는 거임? 누가 먹는 것이고? 나 진짜 나 이거 인정 못하겠어 어 나 먹어봤거든? 정말 별로야 왜 이렇게 먹지? 응 냉채 이거 노란색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라 그러지? 말미젤인가? 말미젤 만드나? 해파리 해파리 어 해파리 끼어 팔기 느낌이야 시디시고 그 겨자향 너무 빡세 어 그리고 약간의 씁쓸함도 좀 있어 응 해가지고 완전 범벅 그냥 족발 그 살코기 부분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거야 족발이 이렇게 보면은 앞쪽 뒤쪽 있어 근데 이제 사실상 앞쪽이 조금 더 이렇게 그 기름진 부위가 더 많고 이렇거든 그래서 앞쪽이 조금 더 비싸 몇천원 더 비싸 응 그게 많이 퍼져가지고 요즘은 족발집에서 앞쪽을 좀 더 이렇게 프리미엄 가루 더 주고 먹어야 돼 근데 뒤쪽에 있는 저 많은 살코기들 사실 족발 맛있긴 하지만 어 계속 이게 먹다보면 찔기고 응 맛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뒤쪽 저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저렇게 그 냉채랑 해가지고 좀 같이 곁들여 먹기 좋게끔 어 어 그런 느낌으로 봐야지 응 부산의 꼼장어구이 아 나는 꼼장어가 너무 징그럽고 그냥 그 꼼장어가 너무 난 혐오스럽다고 좀 느껴지네 어 어 난 꼼장어 못 먹어 내가 어 좀 혐오스럽고 그 식감도 별로고 어 얘는 장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좀 지렁이 같은 느낌 응 글쎄 내가 꼼장어 맛을 잘 모르는데는 글쎄 아 꼼장어는 좀 그렇더라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특유의 약간 꼬랑네 같은 게 나 꼼장어에서는 장어는 그 녹진한 기름향이 쫙 입에 들어오면서 특유의 그 약간 생강향이랑 그 거기다 이제 그 소스 달달하고 그런 소스 이렇게 저 데리야키 소스 이렇게 싹 해가지고 먹으면은 굉장히 그 고급진 향이 딱 나잖아 근데 이 꼼장어는 뭔가 좀 꼬랑네 같은 게 난다고 해야 되나 어 얘를 왜 장어로 부르나라는 느낌이 있어 장어 덕에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서 좀 어 어깨 피는 녀석 같아 아 아 씨 얘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서 그거 엄청 뿜어내잖아 저 점액질 아 아 난 진짜 이건 정말 별로야 이걸 어떻게 먹지 짚불구이 이렇게 먹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집불에다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 저거? 어, 와, 암마. 진주 비빔밥. 이거는 이거는 획 하나만 빼갖고 갖다 파는 느낌이야. 진주에서 야, 우린 뭐 없냐? 야, 마사는 저, 저 아구찜이 있고, 어? 저 있는데, 야, 우린 뭐 없어? 하다가 고심 끝에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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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전주, 회가 나만 뺄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주분들 기분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비빔밥은 내가 아까 전주빔밥도 얘기했지만 크게 맛의 포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진주 냉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통영 멍게 비빔밥 멍게 비빔밥은 조금 괴를 달리하긴 해. 맛있더라. 멍게의 그 향이 있어요. 특유의 향. 그 향긋한 향이 있는데 어떤 멍게를 쓰느냐에 좀 달려있는 것 같고 통영에서 먹는 멍게 비빔밥은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통영에서 갓 잡은 그냥 멍게 그 자리에서 그냥 따가지고 밥에다가 양은에다가 아마 해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빨리 일 마치고 참으로 빨리 먹으려고 아마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굳이 통영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진짜 저거 초장에다 해가지고 멍게 비빔밥 통영에서 내가 먹어봤거든. 맛있더라. 이거 진짜 맛있어. 향긋해. 그 마치 약간 좀 물에 물에다 밥 비벼 먹는 거에 약간 하이오한 같은 느낌?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기에 이제 톳 같은 거 좀 넣고 이렇게 뭐 김가루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지. 자 이제 드디어 강원도가 왔습니다. 자 이제 전라도 그리고 경상대지 강원도가 왔습니다. 강원도 대표 음식들 아 막국수 벌써 나왔다 막국수 막국수가 야 막국수나 뭐 비빔냉면이나 뭐 별 차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 막알못들이야. 춘천 가서 닭 갈비랑 막국수랑 같이 이게 조합이 너무 좋고 아 춘천 사람들 솔직히 좀 맛잘하림 이거 막국수 물막국수를 먹어봐야 돼. 미쳤더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도토리묵에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동치미 국수 그 육수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김가루랑 뭐 저 들깨 가루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고소하면서도 시원하고 그거에 굉장히 상의원이야. 물막국수 미쳤더만 어 묵사발 맞아 묵사발 그거에 상의원이더라고 이거 물 저기 막춘천막국수는 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먹으러 춘천에 갈만해. 만만하잖아. 또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는 춘천은 정말 어 닭갈비랑 막국수 이 두 이 둘이서 다 하는 거지. 어 기가 막혀 정말 맛있어. 자 닭갈비가 요즘 진화해서 원래 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저렇게 고구마랑 뭐 양배추랑 이렇게 해가지고 큼지막하게 쓸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볶아서 먹고 마지막에 이제 밥 예 밥을 눌러가지고 약간 좀 저 살짝 태워가지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세상 든든하죠. 정말 맛있어. 맛있고 이것도 전국 각지로 많이 퍼졌어. 응 많이 퍼졌어. 어 유행을 안타 닭갈비는 진짜 개삭인게 유행을 안타 얘는 응 많이들 먹죠. 정말 어 남녀노소 그리고 호불호가 없어. 닭갈비는 그게 개삭이야. 약간 돼지 양념갈비 마냥 얘는 호불호가 없는 내야. 춘천에 가면 닭갈비를 이제 판에다가 저렇게 해주는 집도 있지만 어 숯불에다 해가지고 주는 곳도 있어. 그게 기가 막히더만. 음 춘천에 이제 통나무 닭갈비집이라고 있거든. 거기 이제 가면은 이제 그 숯불에다가 해가지고 되게 센 그 비장탄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그 판을 깔아주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그 소갈비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이제 있는 그 약간 어 뜰채같이 돼있는 그런 판에다가 해서 그 주는데 그거 숯불갈비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즘 닭이 그리고 세분화 돼가지고 각 부위별로 되게 고급스럽게 프리미엄 하해가지고 팔기도 하거든요. 닭목살 닭어깨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엉치살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그 각 부위별로 해서 이렇게 파는데 정말 맛있어요. 예 춘천은 꼭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으러 가도 좋다. 양양의 섭국 섭국이 뭐였더라? 섭국이 뭐지? 아 홍합 홍합 에이 와 홍합이 뭐지 이렇게 커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셨던 홍합은 홍합이 아니고요 담치라고 불리는 새끼들이에요. 예 바닷가에다 타이어 이렇게 엮어갖고 그냥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그 안에서 이렇게 양식하는 아주 저가형 담치 짬뽕같은 데 들어가 있는 예 엄지손가락만한 애들 있잖아요 그게 담치예요. 이게 진짜 홍합이고 홍합은요 붉어요. 예 약간 좀 주황색 빛이 돌아요. 어 그렇지 홈볼트 오진거 같은 거야. 어 하나 또 있지 그 미더덕 어 여러분들이 드시는 미더덕도 거짓 미더덕이 아니지. 예 동의보감에도 오만둥이죠. 오만둥이죠. 오만둥. 소개되어 있는데요. 특히 조혈작용에 도움을 준다는군요. 홍합을 갖다가 어 양념해둔 저기다가 매운탕 마냥 이렇게 삭 어 부추 넣고 마늘 다진거에다가 와 이거 너무 시원하겠다. 밀가루이 녹해진답니다. 와 와 왜 난 석국을 못 먹어봤을까 엄청 시원하겠다. 거기다 수제비 넣어준다고 하 와 야 이거는 미쳤다. 강원도 클라스 돌았다. 막국수 닭갈비 석국 원주 추어탕 글쎄 패스 복숭아 불고기 좀 특이한데 복숭아 불고기는 뭐야 아 아 여름가일 복숭아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팁 알려드릴게요. 설탕과 목 그리고 밥만 닿는게 포인트 복숭아를 이렇게 설탕 넣어놓고 어 포인트 삭혀서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다. 와 이거 히트다. 와 저거 히트다. 진짜 특이하다. 강원도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잘하네. 저런 생각을 하냐?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이야 이야 복숭아, 간장, 소금, 참기름 넣어가지고 와 저기다가 재워가지고 먹는구나. 뒤지네 저도 이거 말씀하셨잖아. 잘한다. 그니까 해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안오게 먼저 가져가. 달지도 이거 말씀하셨잖아. 와 색깔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기의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게 소고기를 조금 흥미있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맛 별미라고 얘기를 하재 나는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이 과육을 이렇게 해서 전복 접고 청양고추 와아 인마 짜가찌를 이렇게 올려 뭔가 이 짜가찌가 복숭아 맛을 좀 극대화 시켜주는 야... 강원도 C다 C 강원도 C다 C 아 진짜로 강원도인데 우리 강원도 음식 잘 하더래요 잘하네 영월 칫국수 횡성 안흥찐빵 강원도 여행가다가 그렇게 국도 타고 가다 크게 이렇게 껄겋게 안흥찐빵 tack 돼있어 그러면은 잠깐 세워가지고 찐빵 그냥 차에서 내려갖고 5천원 같이 사와가지고 차 안에서 그거 한입 베어물면 야 여행가는데 또 맛돌이지 안흥찐빵 강릉 초당두부 아 근데 내가 또 먹어봤잖아 어 기가 막혀 초당두부는 이게 진짜 그 그냥 그냥 일반 두부랑 너무 달라 어 새아랑 먹었던 거 있지 않냐 어 바이크행 가가지고 초당 그 순두부 어 초당두부 저 이제 간장 별거 없어 두부가 맛있어 좀 다르더라 숟가락으로 이거 그냥 퍼갖고 이제 저 여기다 좀 풀어가지고 그냥 밥이랑 반찬이랑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냥 별 그냥 간장만 넣었을 뿐인데도 너무 맛있더라고 어 고소하고 그 확실히 이 초당두부의 특징은 밀도가 훌륭해 어 부드러우면서 밀도가 훌륭하고 향이 너무 좋아 고소하고 어 좀 고급 두부야 어릴때부터 초당 순두부 먹고 자라서 서울 와서 순두부 먹고 간장 두부인 줄 알았어요 음 그치 서울에 있는 두부는 두부가 아니지 그거는 어 없네 아 아직 안 봤구나 아 안 했구나 아 그래요 강릉 초당 두부 넘어갑시다 아니 넘어가 그냥 강릉 강자 옹심이 감자 옹심이 어 감자 옹심이가 뭐야 아 못 먹어 봤어 설마 안에 팥 들어간 그런 거면은 바로 패스 해줄게 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인정 자 이제 드디어 나왔다 속초 오징어 순대 근데 딱 말할게 얘는 순대가 아니야 얘는 순대가 아니다 얘는 나는 순대로 인정 안 할 거야 음 모르겠어 좀 많이 열화됐어 오징어 순대가 내가 최근에도 속초가 갖고 먹고 왔거든 별로야 어 당면이랑 안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저 채워가지고 이제 오징어 순대 랍시고 이제 먹어봤는데 뭐 좀 별로더라 어 이름값에 비해서 맛없는 새끼 얘가 이제 오징어 순대 어 평창 메밀전병 메밀전병은 하 그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평창에서 먹으면 또 다를 거야 전국 각지로 다 퍼져가지고 이제 이거 막 그 냉동으로 이렇게 납품 돼가지고 오면은 그거 갖다 그냥 데워주고 리뷰 서비스로 나가는 그런 전락해 버렸지 메밀전병은 그런 식으로 어 난 별로더라 평창 송어회 얘가 연어 같은 색깔이지만 그냥 회 맛이라고 하더라고 어 민물 민물이야 민물 그리고 이제 저 송어회가 있고 송어 한 마리를 그냥 아낌없이 이제 뼈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면 다 매운탕 하고 송어회 튀김 또 송어 튀김이 있어 송어 튀김 송어회 송어 코스가 있어 송어 코스 연어랑 완전 달라 인격적으로 추워지는 이 계절은 송어가 드디어 빛을 볼 타이밍입니다 연어과인 송어는요 속살도 연어와 같이 주옥빛을 띄는데요 송어는 기름기가 적어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흑내가 좀 나 약간 흑내 나 흑내 이가 없어도 씹을 수 있다는 부드러운 송어의 한 점은 전국 미식가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이유 중 하나겠죠 음 송어는 나는 이제 사실 그 튀김으로 먹어야 진짜라고 생각해 배 나오고 튀김 송어 튀김 그치 튀김은 사실 뭐든지 맛있지 신발을 튀겨도 맛있지 그건 맞지 그래 보지 말자 어 아 요거는 좀 그냥 그냥 그래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법한 정선의 곤드레밥 음 이번에 강원랜드 갔다 왔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곤드레밥 집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곤드레밥도 많이 퍼졌지 건강에 일단 좋고 어 간장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은 그 묘하게 깊은 그런 담백함이 있다 곤드레밥 맛있지 약간 곤드레밥 먹고 싶은 날은 약간 내가 너무 찌들었어 어 마라탕 처먹고 떡볶이 처먹고 짬뽕 처먹고 그냥 온몸을 그냥 그냥 위장을 고추장으로 그냥 범벅해 버린 날 이런 날들 나를 너무 확대한 날들 어 그러다가 이제 점심 뭐 먹을까 하다가 이제 아 오늘은 좀 내 몸을 치유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약간 무슨 절밥 먹듯이 곤드레밥 먹으러 가는거지 어 건강식 맞아 음 올챙이 국수 하 이것도 손 무지하게 간다고 하더라고 그냥 다른거 없어 다른 국수랑 좀 이제 그 면만 달라 근데 이제 그 반죽해놓은 밀가루 이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면을 뽑아내는데 이렇게 어떤 망같은걸로 쫙 짜가지고 올챙이처럼 찔끔찔끔찔끔찔끔 나오는거 그걸로 하더라고 손이 무지하게 가지 그래서 올챙이 국수라고 하는거야 숟가락으로 먹는 국수 강원도 사람들은 진짜 이게 참 창의력이 좋다 보면서 나자면 그거 느껴진다 정선의 황기족발 음 넘어가 족발은 맛있는 집들이 워낙 많으니까 콧등찌기 콧등찌기 국수라는게 또 있다더만 콧등찌기 국수 이게 이제 호로록 먹다가 이제 콧등을 후려친다 그래가지고 나온게 이제 정선의 콧등찌기 국수야 하고 매밀로 만들거야 어 태백의 닭칼국수 물닭갈비 와 미쳤다 춘천에서 닭갈비가 좀 된다는데 아 그래? 우리는 물에다가 이렇게 하지 그 느낌이 아니야 이거 은근히 근본있는 음식이야 물닭갈비 먹어본 사람들만 또 아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닭돌이탕과 닭갈비의 그 사이에 어떤 오묘한 국물도 근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 물닭갈비 그리고 삼척의 곰치국 곰치로 또 이렇게 황태정식 와 도치알탕? 폭력적이다 이거 와 무슨 알탕이 비비탄 같냐 와 저거 맛있겠다 이거 비주얼은 좀 그래도 난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스티로폼 같기도 하고 자 이로써 전라도 어 경상도 강원도를 다 봤어요 최고는 최고는 충청도 안 했어? 야 그만해 이제 아니 충청도 충청도도 있네 아니 충청도 사람들 열받았네 충청도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청주 짜그리 아 그렇지 병천순대 나왔다 순대의 최고봉은 바로 병천순대야 이거는 어 전국 각지에 많은 순대들이 있지만 이 병천순대는 진짜 이게 괴를 달리한다 어 정말 그 오리지널리티의 그 순대를 맛보고 싶다 피순대의 극을 경험해보고 싶다 정말로 그 천안에 가서 병천순대를 맛봐야 돼 어 정말 달라 응 다른 데서 먹는 피순대들은 푸석푸석한데 병천순대는 정말 그 그 향 녹진하면서 이 콤콤한 그 특유의 향이 나면서 아 기가 막힙니다 정말 병천순대는 순대계의 갑이야 어 정말 천안까지 갈만 해요 어 순대의 극을 맛보고 싶다 병천순대 가시면 됩니다 괜히 병천이 아니야 어 서로 자기네들이 원조래 근데 다 평준화가 돼있어 상양평준화가 원조 굳이 막 찾아갈 필요가 없이 다 맛있어 어 우리가 병천이라는 이름을 걸고 순대를 만든다 어 제대로 만들자 다같이 똑같이 원조라고 자기들끼리 주장하지만 진짜 상양평준화 돼서 어딜 가서 병천순대의 그 거리가 있어 어딜 가서 먹어도 절대 후회 없는 맛이 바로 병천순대 참고로 병천은 유관순 열사 고양이 음 그리고 충주의 꽁샤브 야 요거 특이하다 어 꽁 가슴살 이렇게 얇게 점여갖고 그거 그냥 이렇게 어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그 국물에다 해서 먹는 건가 보네 음 이름에 비해서 그닥 맛있을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닭으로 이미 경험을 해본 느낌이라 어 식감이 비슷할 것 같아 꽁샤브 좀 특이하긴 하다 꽁샤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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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와 꽝 육회도 먹어 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회 먹는 순간 모든 게 다 깨졌어 음 아 난 지금 조금 기대돼 겨자 소스에 찍어두시면 맛있게 아 아 아 아 데쳐가지고 먹는데 엄청 부드러워 보인다 야야야 우리 닭죽에 들어있는 그 닭가슴살 그 퍽퍽한 거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거 엄청 부드럽다 보니까 꽁꽁 농장으로 자 꽁 이건 무지하게 부드러운 음식이네 이렇게 우리를 안에 넣고 야 특이하다 꽁샤 충주 시래기순대국 음 참매자조림 진짜 뭔가 되게 꽁치조림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엄청 녹진할 듯 고기 그냥 파삭파삭 다 부서지고 전어 같은데 느낌이 새뱅이찌개 다 민물 그러니까 충청도가 충주 가운데 엄청 큰 호수가 있잖아 그 충주호라고 거기도 있고 그 쪽에 있어가지고 산 강 산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민물고기 요리들이 많이 발전했네 그러네 아 옥천의 어탕국수 이거는 그 어탕을 맛보고 싶다 무조건 옥천을 가야돼 나 이거 먹어봤잖아 그 민물 잡어들 갖다가 싹 다 갈아버려 갈아가지고 특제 소스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그 국수 해서 주는데 엄청 국물 완전 녹진하고 이게 진짜 어 특이한게 국수의 전분을 빼지 않은 채로 끓여 국수의 전분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꾸덕꾸덕한데 야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맛있어요 어탕국수는 기가 막혀 아 도리뱅뱅이 요거 이제 어탕국수 집에 가면 어탕집 가면은 도리뱅뱅이도 이제 따로 나오는 거야 약간 좀 그런 거지 이제 그 저 추어탕집 가면은 추어 튀김을 팔듯이 어 어탕집을 가면은 도리뱅뱅이가 나와 어 고추장에다 해가지고 그냥 저 팬에다가 저대로 놓은 다음에 이쁘게 놓고 그대로 이제 어 구워내는 거야 근데 음 그냥 그래 도리뱅뱅이는 그렇게 대단한 맛은 아니야 어 대단한 맛은 아니야 그냥 입가심용도 좀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으로 먹는 거지 예산갈비 아 쥐기네 예산 단양 마늘떡갈비 이거 뒤죠 떡갈비 중에 최고봉이라고 난 생각해 담양도 있고 담양갈비도 있고 여러 갈비들이 있는데 단양 마늘떡갈비는 좀 달라 큰 단양이 마늘로 유명하거든 떡갈비 이제 하기 전에 이 주먹만한 그 갈비에다가 마늘 하나 크게 박아버려 어 그래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내는데 달달하잖아 딱 보면 다 달달한데 마늘 향이 첨가가 돼 가지고 그런지 무지하게 맛있어 어 단양 마늘떡갈비 방치찜 뭐 두부 두루치기 이거는 좀 아니야 이거 인정 안할게 왜냐면 어 두부를 두루쳐 가지고 뭐 크게 이름을 알리기는 힘들 것 같아 어 뭐 마파두부도 아니고 어 들어가 대야구이 치와라 치아 새조개샤부 치와라 치아 이제 홍성이나 요런데 이제 그 서해안이라서 얘네들이 이제 사실 이제 충청도에 좀 내세울만한게 많이 없나봐 어 충청 비하하는게 아니라 좀 내세울만한게 많이 없나봐 어 대야는 어디서든지 그냥 갖다 먹으면 그냥 다 특별할 어떤 조리 방식이나 이런게 없어 보니까 샤부샤부도 그냥 뭐 야채 채수에다가 그냥 새조개 넣어갖고 이제 봄철에 새조개 나오는거 요거는 사실 이제 서해안에서 충분히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요거는 이제 좀 빼자 강경젓갈 어 젓갈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 논산 위어회 간재미 올갱이국 사진을 왜이렇게 찍었을까 사진을 왜이렇게 찍었을까 금산어죽 어죽 맛이지 우럭젓국 야 이거는 좀 쎄다 실취회 실취 이건 인정이야 진짜 딱 봐도 짭쪼름 하면서 되게 그 좀 뭐라고 되지 어 쫀득쫀득한 그 느낌이 들지 마치 약간 오징어 회 마냥 저기다가 이제 고소하게 저 참기름 뿌려가지고 들깨 아 이게 깨 솔솔 뿌리고 저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무침에다가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어 아 실취회 맞아요 진짜 맛있어 저거 굴의 우유 맛급으로 녹진함 어 녹진하지 제천의 빨간 오뎅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어 이거는 치아라 어 오뎅은 부산이다 부산어묵이 최고지 그리고 부산어묵 같은 경우는 저 고래사어묵이라고 그 어묵을 어묵의 그 함량이 진짜 중요해 어묵은 어묵 함량이 진짜 중요해 음 생선 살 함량이 어묵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봐야 돼 사실 이런 어묵은 그냥 시중에 파는 그건데 이제 그냥 떡볶이 국물 끼얹어 가지고 이제 약간 저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제천을 알리기에는 난 좀 그렇다고 생각해 빨간 오묵 빨간 오묵이라고 뭐 원조가 맞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 아 제천이 아 그래 근데 대단하냐고 빨간 오묵이 대단하냐고 난 대단하지 않다고 본다고 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물떡이랑 어 물떡이나 빨간 오뎅이나 결국 분식의 어떤 곁다리 느낌이야 요걸 먹고 뭐 대단하다 뭐 아 이건 꼭 먹어야 돼 글쎄 그런 의미에서 대구의 납작만두가 굉장히 특이한 거지 새로운 걸 만들어냈잖아 근데 이거는 있는 걸 갖다가 조합해 갖고 만든 거잖아 물떡 마냥 어 이거는 창의성이 별로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 어 알았어 돌찌개나 처먹을게 오 오케이 낙지탕 이건 목포에 비빌 것이 안 돼 왜냐면 이제 그 그 연포탕은 어 그 목포 낙지에 비할 수가 없다 근데 물론 뭐 태안도 서해안 이게 뻘에서 잡은 그 낙지가 또 기가 막히겠지 근데 그냥 그냥 뭐 글쎄 아 계국지 이거는 조금 어 한방 있지 이건 진짜 한방 있지 계국지는 그 서해안에서 잡히는 저 큼지막한 암캐 어 암캐 알 꽉 들어찼을 때 그 때 그냥 어 때려받고 그냥 확 끓이는 거야 이거 진짜 국 자체가 엄청 시원해 마약이야 응 마약이야 마약 응 마약이야 마약 개국지는 안면도 아니여? 응 암꽃게 암꽃게 그치 근데 개국지와 꽃게탕이랑 그러니까 안면도에서 잡히는 꽃게는 꽃게탕인데 개국지는 조금 다르지 어 베이스가 된장이잖아 어 그래서 이 개국지만의 그... 맛이 좀 따로 있어 응 잘 봤습니다 어... 자 1위는 어디일까요? 1위는 어디일까요? 제가 쭉 보니까 저는 솔직히 강원도가 최고같다 네임맛은 어 강원도가 맞는 것 같아 이 새끼 미쳤네 강원도 이 새끼 미쳤네 막국수, 닭갈비, 섭국, 쓰리콤보에다가 찐빵에다가, 초당두부에다가, 옹시미에다가 와... 막강해 어... 강원도 막강하다 진짜 어... 왜냐면 왜 점수를 더 높게 줬냐면 사실 뭐 막창이나 이런 것들 뭐 맛있긴 하지 근데 약간 으른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경상도와 충청도와 전라도에 많아 근데 호불호가 거의 없어 이거는 막국수, 닭갈비 어... 호불호가 너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 정말 많이 퍼져서 음... 춘천하면 바로 그냥 떠오르잖아 파블로프의 개마냥 그냥 바로 춘천 이 꼴을 닭갈비 강원도 많이 찾아주시더래요 강원도 음식들은 다 담백하면서 만나더래요 빨간색 카트 음... 강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강원도 1등 인정 어... 자... 2위는 사실 뭐 무슨 뭐... 공동 2등 해 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근데 좀 미안하지만 충청도가 3위 해야지 어... 민물고기는 호불호가 좀 심해 왜냐면 충청도분들이 이거 인정해야 되는 게 민물고기는 좀 심해 호불호가 어... 인정해야 돼 이거는 어... 그 흙내가 있기 때문에 어... 충청도는 조금 저... 좀 빠져줘 어... 충청도 솔직히 순대 원툴이야 순대의 최고봉은 맞긴 한데 어... 와... 오늘 오슈를 음식 얘기로 다 해버렸네 미쳤다 어... 이걸로 그냥 1시간 때렸네 아니 오슈 하다가 자연스럽게 뭔가 지역 대표 음식들 해가지고 보다보니까 이거 1시간 넘게 때렸어 아 머리 또 지렸다 이거 어...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네... 어? 우리 아 우리 밥 먹어야 되지 네... 아이고 살짝 펜에다 조금 아니 이상하네 아까 되게 배고팠는데 거짓 배고픔이었나 아니 음식 얘기 막 하면서 막 눈으로 담고 막 머리도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먹어버렸네 배불러 어... 아 좀 배부른데 왜 이러지 오슈 계속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갔다올게요 여러분들 어... 아 진짜야 나 먹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거 뭐ечение...